오케이, 이제 바로 3회, 100, 100 와우, 그냥 100이네, 쫙, 됐습니다 자, 오늘 간단하게 끝날건데, 오늘은 오케이 자, 얘는 어떤 소리 날까? 쭈쭈밤 쭈쭈밤, 틀리면 딱끔? 아니요 얘는 어떤 소리 날까? 아 쭈쭈밤 쭈쭈밤 뭐라고요? 쭈쭈밤 에스는 C, U는 레이드로 불러줘 U, R은 R, 이런 소리 안된다 아니, 근데 쭈쭈밤이라며? 근데 저는 쭈쭈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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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안 쭈쭈밤 어,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anyways Oh, p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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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pure 자, you going to go C, U, B, useful human 그러고요? Hum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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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멘 휴멘이 뭐예요? 사람, 인간 아아 휴멘 선생님도 휴멀이네요 휴멘 너도 휴멀이고 다 휴멀이고 모른 영혼은 뭐예요? 야생동물이에요 동물은? 애니멀 애니멀 선생님 애니멀이네요 휴멘 티 나? 하하하하 영수 내리고 원진이 그럼 얘는? 어 드디어 나한테 쭈쭈바 쭈쭈바? 아이고 어떻게 하는지 쭈 쭈 쭈 쭈 쭈 쭈 쭈 쭈쭈바라고 했습니까? 피하나이 여러분들 쭈쭈 이제는 QR 그렇죠 QR 자 선생님 두 가지 소리 해줘 잠깐만 여기서 뭐하고 뭐 그렇죠 여기서는 Your QR 그렇죠 QR 오케이 쭈 쭈 쭈 쭈 쭈 쭈 쭈 쭈 쭈 어떻든 스물 일곱 개 시간들이 있어 저요?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좀 확인해 볼까요? 쭈 쭈 쭈 예 쭈 쭈 쭈 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